아, 심부름에 나선 잼 하오. 잘 가고 있나요? 심부름. 들어가 봐. 엄마 사자. 역시 심부름은 저렇게 중간에 새해줘야 맛있죠. 아, 오늘 하오는 빙빙빙으로 도는데 잼이 붙였어요. 아니, 다쳐 하지 마. 응, 다쳐. 안 아파. 아니, 다쳐. 걱정돼, 놀랐어, 놀랐어. 하오 다치면 안 되잖아. 현대가 아프잖아. 현대가 아프잖아. 현대가 아프잖아. 현대가 아프니까? 하오, 하오가 말을 잘 들어요. 어머나. 더 예쁘다. 쓸데없이... 고고고... 야, 진짜 하오 순수하다. 재미이 이뻐? 재미이 이뻐? 재미이 이뻐? 아니, 이뻐. 아니, 이뻐. 아니, 괜히. 이쁜데. 이뻐. 맞아. 안 이쁜데? 어머나. 아, 잼잼 이뻐. 안 이뻐. 안 이뻐. 어떡해. 안 이뻐. 아니야. 잼잼잼인데 저런 얘기를 처음 들어봐요. 아니야. 아니야. 그때까지 썼어요. 잼잼도 내온 거야. 완전 삐쳤어, 삐쳤어. 잼잼도 내온 거야. 에이, 이럴 거면서. 내가. 에이, 하우도 참. 고마워. 다시 봐봐. 어, 다시 보네. 최고의 표정. 잼잼 안 봐? 이쁘지? 솔직히. 은혜가 재촉하는 게 내가. 우와, 이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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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내 몸 잊지 않는 건데. 와, 낭낭 낭낭한 가요. 내 꺼야지. 그래. 아, 이 자리. 어머나. 이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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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너네 둘 다 너무 이쁘다. 아, 진짜 붙여놓으니까 더 이쁘다. 아, 진짜 붙여놓으니까 더 이쁘다. 가자. 응, 가자. 가자. 근데 하우 왜 이렇게 웃는 거예요? 이곳은 바로 하우의 진면목을 보여줄 수 있는 물건들이 가득하기 때문이죠. 이거 뭐야? 이거 꼬막이야. 꼬막이래요. 꼬막하네. 이거 무쳐먹어야 돼. 이거 무쳐먹어야 돼. 그렇지. 무쳐먹는 거 알아, 무쳐먹는 거. 이거 뭐지? 이거 통치네. 이거 통치네. 그렇지, 그렇지. 배쳐야 돼. 배쳐야 돼. 배쳐야 돼. 조림법을 다 알아? 배쳐야 돼. 무쳐먹는 거, 배쳐 먹는 걸 구분할 줄 알아요. 우리 뭐 사러 왔지? 계량이. 그치 계란 사러 왔지. 계량이. 맞아. 뭐 대면 되겠지? 초이? 초이 어디 갔지? 응? 아빠가 초이 다 오랬는데. 맛술이랑 계란이 없네. 잼잼이 심부름을 할 수 있어요? 다 오라고 했지. 맛술이야. 우리 맛술 다녀와. 그렇지, 그렇지. 다행이네. 다 오면 다행이네. 아빠 늦게 하고. 어떻게 매너까지 좋아해요. 아니 근데 두 분 왜 이렇게 사이가 좋아요. 우리 방송을 되게 잘하시고 굉장히 얘기를 잘하시는 걸 제가 알고 있는데. 그 게리 아버님께서 하호를 닮아서 말씀을 잘하시는 게 아닌가. 아 제가 하호를 닮아서. 하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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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치겠네. 키우셔보니까 좀 닮아가시는 게 아닌가. 아니 근데 사실 저는 또 이렇게 딸을 키우고 있어가지고. 그 아들을 키우는 아빠는. 외동딸 외동아들을 키우니까 궁금한 게 많나 봐요. 몸을 좀 피곤하죠. 야구 그 볼을. 볼을. 만 번을 던지고요. 하하하하하 아 일단 다르긴 하네요. 그럼 다른 따른 어때요? 뭐 활동적인 거를 하기도 하는데. 인형놀이를 하면 안져서 할 수 있어요. 안져서 이렇게 인형을 가지고. 캐릭터가 자기가 생각할 때 아닌 것 같으면 지적도 받고. 그게 아니다. 또 잼잼이가 원하는 캐릭터가 있으니까. 우리 잼잼이 하고 시원으로 다녀왔어요. 우리하고 심부름 너무 잘 갔다 왔어. 아주 장애인. 심부름 어려워 시원. 안 시원. 안 시원. 안 시원. 그러니까 안 시원은 잘생겼네. 시원 좀 먹히죠. 단단도 안 시원을 했어요. 전혀 달라. 어쩌지 이렇게 표현이 진짜 같은 일을 했는데. 파워드 잘했어요. 파워드 잘했어요. 이 정도면 됐습니까? 뭐 이런 거예요. 다른 이렇게 딱 아빠한테 와서 차를 써야 하는데 아들은 갔다 왔어. 이런 거 그러죠. 이건 근데 진짜. 분명하게 달리네. 스킨십이 없었던 것 같은데. 늘어날수록 아빠랑 스킨십이 없어. 저는 이제 요리할 테니까. 아기랑 좀 놀아주세요. 네. 저리 꼭 붙어가지고. 같이 고생을 한번 하고 왔더니 친해지고. 아들아 뭐하니? 아들아 뭐하고 있어요? 아들아 뭐하고 있어요? 아들아 이리 와. 아빠 보고 가려는데 안 가니까. 개미야. 난 또 왔냐? 아빠랑. 삼촌이랑 그리자 이거. 하유야 네 거라. 어 뺏어가. 심지어 뺏어갔어요. 이리 와. 이리 와. 하우야. 아유 또 왔어 또 왔어. 우리 둘이 너무 하는 거 아니야? 질척 질척. 하우야. 러브라인 생각한다면 아니야. 이루어질 수 없어. 아냐. 닫아버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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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말도 좀 해 제미야. 제미야. 제마 제마. 제마. 화폐가 닫아버리네. 닫아버렸다. 닫아버렸다. 닫아버린데. 하하하하. 갑자기요? 충으로 외로움을 달리고 있어요. 모아나니까. 이건 냠대미 거야? 하우가. 또 이게 심부름 전후로 달라졌는데요? 냠대미 이거 이거. 이건 냠대미 집들이야? 왜? 아니 올리면 이거 조금 나도. 이렇게 챙겨주고. 모든 색깔로. 이젠 하우가 잼잼이한테 궁금한 게 많아졌어요. 아니 이건 냠대미거든. 냠대미. 이제 잼잼이 거야. 이제 잼잼이. 이제 잼잼이 거야. 밀러서 같이 놀자. 밀러서 같이 놀자. 밀러서 같이 놀자. 밀러서 같이 놀자. 밀러서 같이 놀아야지. 휘장 만들려고 예? 아 참 이게. 그래요. 사랑 감정이란 게. 하루에도 몇 번씩 바뀌는 게. 밥을 놀까? 아이고. 밑밥으로? 안 돼. 안 돼. 간식 끌려고. 이거 밑밥이야. 이거 잼잼이. 이거 잼잼이. 이 밤이야. 형 안 돼. 형 안 돼. 식상 안 돼. 그만. 아니야. 아이고 잼잼이가 참다 참다 지금. 아니 아니 아니. 안 돼. 잼잼이. 잼잼이. 아이고. 이분은 또 투닥거려요 이렇게. 잼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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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는. 하우가 잼잼이 바위가 됐어요. 하우랑 같이 할 건데. 아니 근데 잼잼이도 자기가 하고 싶은 게 있으니까. 혼내지 마. 혼내지 마. 혼내지 마. 혼내지 말라고. 혼내지 마. 혼내지 말라고. 아니야. 나도 Tudo래 아니 야 여기. 말로 한 번 해봐. 말로. 무슨 드라마 같아요. 그게 아니라 말로 한번 해봐. 그래. 저기 양보했어요. 양보했어요. 뭐야 뭐야. 뽀뽀뽀뽀뽀뽀뽀뽀뽀뽀려 했어. 뽀뽀뽀뽀뽀라고 했는데. 아니, 뽀뽀하려고 그래. 아니, 뽀뽀하려고 그래. 아니, 뽀뽀하려고 그래. 갑자기? 재민이는 뽀뽀 준비가 안 돼 있어. 왜? 아니, 인가 하고 있다. 인가 하고 있다고. 왜냐면 재민이는 지금 인형 놀이를 하고 있었거든요.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콧물, 콧물 나왔대. 이리 와봐, 이리 와봐. 아, 잼잼이야. 콧물 닦아줘 봐. 만약에 Queen Get her out. 빨리 닦아줘. 빨리 닦아줘. 아빠가 닦아줄게. 아빠가 닦아주게. 아이, 아빠가 닦아 줘. 아이, mommy가 닦아줘. 아이, 아이, 빨리 닦아줘. 아빠가 닦아줘 conscient. 무슨 방금 안境 안景해? 아이, wants to 닦아줘. falei 안amyünden... Matty, 진짜야. 네 옷을 닦아줘. 자 이제 마루 가서 놀자. 아니 유한아 밀형이 탄생이. 오 됐어 됐어 됐어. 아이고. 뿜뿜 남겨두. 아, 그래, 그래. 잼잼이가 아니했다. 아, 너무 귀엽다, 진짜. 아, 대박이다. 아, 뽀뽀드가. 어머, 잼잼이가 다 기억하고 있다가 다 해주는 거야. 너무 귀엽다, 정말. 이거 또 뭐 맞으시는 거예요? 맛술 넣고 체립소에 닭가슴살해. 아까 요즘 유행하는 무슨 짜장 뭐라고 했는데? 뭐예요? 춘장. 저거 다 넣으면 난리나요, 아버지? 조금 넣어요, 조금. 어머, 저거. 어떡해. 아니, 저 춘장 넣기 전에 굉장히 맛있어 보였거든요. 큰일 났네. 아니요, 아니요, 아니. 셰프님? 네? 아, 드러스 판 정도가 좀 나고 있는데요. 아, 족장인 것 같습니다. 아, 그런 거야. 물 사서는 족장이야. 아, 춘장을 족장 넣었어야 되는데. 저, 그럼 제가 맛술 한 번 볼까요? 아, 그럴까요? 아, 어떡해. 엄청 찬가 보다. 진짜죠? 아, 춘장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아, 어떡해. 아, 이거 어떡하지? 근데 이게 한 명이 형 보다가 불이 넘어가시지 않을 거예요. 셰프님? 예? 네. 자, 지금 차량이 방전되는데 다 돼 갑니까? 아, 거기다 됐어요. 아, 이제 빵이 됐습니다. 아, 조금만 좀 버텨주세요. 네. 한 시간 반 정도 길게. 거의 다 됐습니다. 아, 이제 완성됐습니다. 됐어요? 한 시간 반 만에 짜장면을. 이야, 대박이다. 닭다리가 통째로 들어간 인싸 짜장면이 완성됐는데요. 아, 그래도 이게 걱정했던 것과는 달리 비주얼은 맛있어 보이네요. 한 일째 문집집입니다. 신나게 놀고 먹으니까 더 맛있죠. 맛있어. 새콘이 아주. 음, 괜찮네? 음. 아까 그 맛은 아니죠? 아, 진짜 맛있어. 나쁘게 아니야. 나쁘게 아니야. 안 싸워. 아이고, 고맙습니다. 맛있게 드세요. 그래도igers이 진짜 요즘에 miel동하는 궁극도 꺼내는 alarm입니다. 음. 오, 잘 먹네. 나도 잘 먹어. 아, 너무 잘. 등 dramatically 더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우냠샴이야! 우냠 quê? 우냠해. 아, 왜 또? 왜 또? 우냠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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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냠. 우냠... 야, 벌써 make it. 아우 잘 먹네 아우 또 잘 먹어요 아우 너무 잘 이 감자도 잘 먹어요 너무 잘 먹어요 냠냠이야 냠냠이 왜 또 왜 또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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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냠냠 그냥 보고 가고? 냠냠 냠냠 해냠 냠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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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살 쫄려있다. 아휴, 진짜. 남친은 머리를... 그럼 안 돼. 남산은 또! 오, 말로 말로. 남산은 또! 이제 안 돼. 오, 눈 뜨드려지네. 어, 그러네. 앞머리지 않다 보니. 나이프도 하나만 하는 거야. 아휴, 앞머리지 않으면 하세요. 김에 있어. 응? 김에 있어. 응? 뭐라고요? 남산 아니에요. 어우, 왜 이렇게 귀여워요. 오늘 정말 둘 다. 남산 아니에요. 남산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아빠 어디 갔어? 아휴, 그거 잘 있어. 맞아요. 파. 파 집에서 이거 하는데. 파 기름 내야 되는데? 파가 없어요. 파. 파가 없다고. 아휴, 아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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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있어? 어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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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휴, 안돼. 잼잼. 아, 잼잼. 파는 지금 잘 자라고 있어요. 근데 애들이 이제 걱정이 되는구나. 잘 자라고 있네. 파가. 야, 누가 보면 아빠들이 어색해졌어. 잘 자라고 있어요. 어휴, 두부다. 안돼. 잼잼아, 파 살 있지? 파 살 있지? 키 많이 컸지? 어머나. 어휴. 여기 작아졌어? 여기 작아졌어? 여기 작아졌어? 아휴. 작아졌어? 응. 아까랑 똑같지 않아? 응. 남촌이 이거 조금 잘라서 썼거든. 남촌이 이거 하고 짜장면 맛있게. 오오오. 다 썼어. 요리할 때. 다시 키워줄 때 어떻게 키워? 아, 잼잼이가 다시 잘 키워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아구, 키워줄게. 아우드 키워줄 거야? 그래도 아이들 되게 해피엔딩이 될 것 같은데. 아우, 그렇지. 물 주고 침대. 진짜 아네, 얼굴. 아우, 물 먹어도 이제 괜찮아. 아, 물 먹어도 괜찮아. 아, 물 먹어도 괜찮아? 괜찮아. 아, 물 먹었지? 양치 하자. 오케이, 양치 하자. 아이, 닦았는데요. 잼잼, 그거 아침에 닦은 거잖아. 아니, 깨끗한데. 봐봐. 음, 깨끗하긴 한데. 짜장 먹었으니까 또 닦아야지. 하하하하하하하하 오 문학아! 아니 근데 우리가 평소에 봤던 하우와 진짜 좀 다른데요. 왜 다른데 이게? 하우가 너무 이뻤어. 하우가 이따크일까? 아우 이뻐 이뻐 이쁜데. 이따크일까? 네. 이따크로 갔어요? 스스로 알아서? 어휴. 또 난 최. 아이고 너 닦이진 않았다. 꼼꼼하게 닦아야지. 잼잼이. 손 닦아야지. 잼잼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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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왔다 갔지. 아 저 꼼꼼하게 딱 넣어보세요. 응. 잼잼이 굉장히 꼼꼼하네요. 아 너무 잘했어 너무 잘했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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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반짝반짝. 저 한번 봐봐봐. 우리 집에 가자 이제 하우야. 잼잼이랑 인사해야 돼. 잼잼이랑 이제 안녕해야 돼. 잼잼아. 어 가지 말라는 거야. 잼잼이랑 이제 안녕해야 돼. 잼잼. 잼잼. 하우 이제 집에 가야 된대. 아 Captain Clem tele 옮 참아. Eleid. 아하. 아유. 수 center 혹시. 봐봐.. 시작해... 섬진이 안 나죠. 안 나죠. 좋essions. 이렇게 마음이 당겨오는 게 아니야. 가지마. 가짐마아. 가 radioactive 형 involved. 하오 따라서 어떡해 이거 가지고 놀다 어머, 시간 연장하고 싶은 거야 하오, 언제 갈 거예요? 언제 못 놀 거예요 10시 안에 간다고? 10시 안에 간다고? 형, 그럼 저 탕수육 만들까요? 진짜 정확하게 끝까지 한번 가볼까요? 그럼 12시에 먹는 거 아니야? 분명히 제가 전분을 더 넣을 거 같아 하오야, 쿨하게 다음에 또 만나 하자 어떡해, 어떡해 잼잼하게 때려봤어요 안 그럴게 때려봤어 아, 저 삼촌이 하오야, 가면 또 만나자 해야지 오늘, 저는 오늘 아, 이제 아, 오늘 너무 잘 먹고 잘 놀다가 아, 너무 재밌었어 네 오케이 아, 이제 가야지, 그래 못 가, 못 가, 이대로 못 가 아, 너무 재밌었어 아, 너무 재밌었어 아, 왜 이렇게 나오지? 아, 견제미도 슬퍼 이게 왜 일이야 케미야, 갈게 아, 또 만나면 되죠 아, 이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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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뽀뽀뽀뽀뽀 해봐 얘네들 뭐 하는 거야 알아 결국 끌려나가네요 인사, 인사하자 아이고, 슬퍼 어떡해 만나다 만나다 만나는데 간다 이러면 안으로 다음날 안으로 날아 없을 거야 내 황홀 그냥 황홀하고 놀고싶어서 상호하는 마우 또 만나서 재밌게 놀자 해 상호하는